강남 교대학에 서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클라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박효신 형은 이렇게 약간 허스키 어떻게 넣어요? 이 부분을 김나박이 중에 이명박을 소환해서 해보려고 해요. 김경태, 나경원, 박근혜, 이명박.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. 저희 집 고양이가 말했습니다. 안되겠죠? 꼬치꼬치 따지지 마요. 꼬치꼬치는 여러분 다리사에 있어요. 이런 호랑이도 물어갈 개그. 그죠? 호랑이가 잡아갔으면 하는 개그. 일단 살짝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 봐볼까요? 제가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. 바랄 수 없는 걸 바래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. 제가 이 노래를 이 노래 원곡과 좀 다르게 그냥 막 뛰었다 붙였다 하면서 볼게요.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돼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래도. 여기서 파랄 이 부분입니다.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명박 아저씨가 이제는 아저씨잖아요. 그 분이 국밥장 그 아저씨가 부르는 거예요. 파랄 파랄 여기가 딱 나올 때. 될 꿈이라면 파랄 파랄.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이렇게 가는 겁니다. 왜 조심히 들어와. 왜 무슨 일이야. 거기서 이명박을 했어. 왜 왜. 다 찍었어. 여러분도 연습해보세요. 여러분 연습할. 밖에서 길에서 연습하다가 잡혀가도 저의 책임은 아닙니다. 그러니면 뿅. 하하. 너클볼 날 알아. 제발 또 바로 가.